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다섯번째 이야기 열혈 김은혜의 지독한 복수극 강진 안소사 살인사건 정조 14년 전라도 강진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한 양갓집 젊은 부인이 안소사라는 여인을 살해한 뒤에 현청에 와서 자수하고 자신의 원수 최정년을 죽여달라고 고발했다. 강진 현감 박재수는 대경 실색하여 여인을 동현 마당에 꿇어 앉히고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18세로 성은 김시오 이름은 은혜라고 했다. 사악하고 강교하여 남을 모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안소사는 은혜를 시누이의 아들인 최정년과 맺어주고 싶어 은혜와 최정년이 사통하였다는 얼토당토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안소사의 거짓말에 정조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애는 마침내 안소사에게 처절한 복수의 칼을 뽑아든다. 조선시대의 여자의 정절은 목숨과 같은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형군으로 불리는 정조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여러 야사에 전해지고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상세한 기록이 있고 정조의 명에 따라 이덕무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은혜전을 남겼다. 이덕무의 은혜전과 조선왕조실록, 정혁용의 흠음신서에서 김은혜의 살인사건을 발췌하여 재구성한다. 200여 년 전인 정조 14년 1790년에 전라도 땅 강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진현 탑동리의 한 양갓집 젊은 부인이 안소사라는 노파를 살해한 뒤에 피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이정과 함께 현청에 와서 자수를 하고 자신의 원수 최정년을 죽여달라고 고발했기 때문이다. 강진현감 박재수는 대경 실색하여 여인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머리를 올렸으나 귀 밑에 솜털이 남아있을 정도로 애 때어 보였다. 여인은 18세밖에 되지 않았고 성은 김씨요, 이름은 은혜라고 했다. 박재순이 동원에 앉아 가만히 살펴보니 정숙하고 음전해 보이긴 했으나 눈에서는 살기가 뚝뚝 흘렀다. 김은혜가 현감 박재순에게 공수란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은혜가 살고 있는 탑동리에 안소사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다. 젊었을 때 기녀 생활을 한 안소사는 항상 은혜의 집에 와서 쌀이며 콩, 매주 장 따위를 은혜 어머니에게 얻어먹거나 빌려가곤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자 은혜 어머니가 너무 염치없는 짓 아니냐며 면박을 주자 그 말에 앙심을 품었다. 안소사는 사악하고 강교하여 남을 모해하는 것을 좋아했다. 은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예뻤는데 홍기에 이르자 근동에서 가장 예쁜 처녀가 되었다. 안소사는 은혜를 자신의 신우이 아들인 최정년과 인연을 맺어주고 싶었다. 예이야 은혜를 신부로 맞으면 어떻겠느냐? 하루는 안소사가 최정년을 불러어물었다. 은혜는 근동에서 가장 예쁘니 그 처자와 혼례를 올리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최정년이 솔깃하여 대답했다. 네가 은혜와 사통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만 하면 내가 이를 성사시켜주마. 안소사가 주의를 살핀 뒤에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통했다는 소문을 말입니까? 그런 소문을 냈다가는 큰일 납니다. 최정년이 펄쩍 뛰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해라. 너는 은혜와 같은 미인을 색시로 얻고 싶지 않은 게냐? 그런데 내가 온몸에 부스럼이 났는데 약값이 비싸다는구나. 일이 잘 되면 네가 약값을 대주겠느냐? 일만 성사되면 당연히 대드려야죠. 그런데 과연 제가 은혜와 혼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약속만 지켜라. 내가 반드시 혼사를 성사시켜주마. 최정년은 안소사와 굳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안소사는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자 누나를 희번덕거리며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글쎄 은혜라는 계집애가 여간 맹랑하지 않아요. 은혜가 정년이를 어디서 보았는지 좋아 죽겠다면서 나도로 충매를 서달라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년이 할머니에게 들켜서 담장을 넘어서 달아났어요. 안소사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동네에 널리 소문을 퍼뜨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입이 가볍기로 유명한 안소사의 남편조차 그녀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은혜는 행실이 얌전한 규중 처녀인데 그럴 리가 있나? 공연이 남세스러운 소문 내지 말게. 그러면서 손을 휘휘 내자었다. 안소사는 남편의 말에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안소사는 남편이 말을 듣지 않자 직접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최정년도 덩달아 은혜와 정을 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다. 은혜는 그런 소문이 나돌자 입술을 깨물고 치를 떨었다. 조선시대에 처녀가 사통했다는 모함을 받는 것은 정절을 훼손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탑동네에 살고 있는 김양준은 은혜의 행실이 얌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나쁜 소문이 퍼지고 있었음에도 매파를 넣어서 은혜에게 청혼을 했다. 양가의 합의에 의해 은혜는 학문이 단아한 선비 집안 출신의 김양준과 혼례를 올렸다. 안소사는 은혜가 혼례를 올리자 더욱 악랄한 소문을 퍼뜨렸다. 은혜가 모월 모일에 정년과 동침했으며 이미 정년의 아이를 낙태시켰다는 것이었다. 정년이와 은혜가 사통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정년이가 은혜와 사통하게 해주면 약값을 대준다고 했는데 은혜가 배신하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정년이가 약값을 주지 않아 내 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은혜는 정년이와 사통을 하고도 배신을 했으니 나의 원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안소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은혜는 점점 더 나쁜 소문이 돌자 마음이 참담했다. 그녀는 남편 김양준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다. 김양준도 은혜에 대한 나쁜 소문 때문에 외출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성품이 강직한 은혜는 안소사의 모함이 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나 입술을 깨물고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런데 하루는 안소사가 또다시 악랄한 소문을 퍼뜨리고 돌아다녔다. 이 버러지 같은 노파를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은혜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다짐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소문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려오자 치를 떨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칼을 품속에 숨긴 채 안소사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때는 5월의 일경 무렵이었다. 안소사는 날씨가 더워서 적삼을 벗고 치마 차림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안소사의 남편은 외출을 하고 방에는 등잔불만 깜빡이고 있었다. 듣거라. 망련된 노파가 거짓 소문을 내어 나를 괴롭힌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어제의 헛소리는 내가 차마 듣고 흘려버릴 수가 없었노라. 이제 내가 원수를 갚으러 왔으니 너는 내 칼맛을 봐라. 은혜는 벼락을 치듯이 안소사에게 호통을 쳤다. 흥! 질을 대면 질러봐라. 니년한테 그만한 용기가 있더냐? 안소사는 부엌 칼을 들고 서 있는 은혜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앉아서 콧방귀를 꼈다. 안소사는 거부였고 은혜는 연약한 18세의 젊은 부인이었다. 아직도 반성을 하지 못하니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은혜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번개같이 안소사의 목 좌측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안소사는 깜짝 놀라며 옆으로 피하더니 은혜의 오른쪽 팔목을 움켜쥐었다. 그 바람에 칼날이 빗나갔다. 은혜는 안소사를 획뿌리치고 목 오른쪽에 칼을 깊숙이 찔렀다. 안소사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목구멍에서는 검붉은 피가 콸콸 뿜어져 나왔다. 은혜는 안소사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 번 꾸짖고 한 번 찌르기를 18번이나 되풀이했다. 은혜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잠시 후 그녀는 칼을 씻지도 않고 마루에서 내려와 최정년을 죽이기 위해 그의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최정년의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던 은혜는 길에서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은혜의 친정어머니는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은혜를 보고 경악했다. 어머니, 저는 복수하러 갑니다. 지금 안소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오는 길입니다. 그러고는 피에 젖은 치맛자락을 펄럭이면서 최정년의 집을 향해 달려가려고 했다. 손에는 날이 시퍼런 부엌 칼이 들려있었다.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네가 어찌 사람을 죽였단 말이냐? 어머니가 은혜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머니, 안소사는 물론 최정년이도 저의 정조를 더럽혔으니 그 역시 죽여서 반드시 복수를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런 것은 관하에서 하는 일이지. 사사로의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만류하자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김양주는 피투성이가 되어 들어오는 은혜를 보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서방님, 배면목이 없습니다. 추악한 노파와 불량배가 작당을 하여 소첩의 명예를 더렵혔기에 복수를 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서방님을 사랑하나, 서방님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실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혹여 서방님의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저를 내치십시오. 은혜는 남편 김양준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부인의 원수는 남편이 갚아야 했으나, 김양준은 전신이 피에 젖은 은혜를 보고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온순한 선비였다. 나, 나는 당신을 결코 내치지 않을 것이오. 김양준이 겨우 말했다. 그 말씀이 정념 사실이옵니까? 은혜가 선하고 맑은 눈으로 김양준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온몸은 피에 젖어 붉었으나, 눈만은 초롱초롱 반짝이고 있었다. 사실이오. 당신은 모진 데가 있으나, 내게는 너무나 잘하고 있잖소.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서방님, 그럼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저는 이제 관하에 가서 자수를 할 것이니, 이제 다시는 집에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김양준이 은혜의 어깨를 감싸서 가슴이 안았다. 은혜는 남편 김양준의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울었다. 탑동리가 발칵 뒤집혔다. 탑동리의 이장이 진연에 나아가 은혜가 안소사를 죽였다고 고발했다. 강진 현감 박재수는 즉시 율관과 검관, 의생, 오작사령을 거느리고 안소사의 집으로 달려가 시체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조사했다. 그리고 무언록을 바탕으로 검엄을 하기 시작했다. 검엄은 먼저 시체를 발견하고 관하에 고발한 사람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 시친으로부터 경의를 조사한다. 일종의 피해 신고 접수인 셈이다. 박재수는 무언록의 검법에 따라 탑동리 이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진술을 받았다. 이어서 안소사의 남편에게도 진술을 받았다. 안소사를 살해한 김은혜는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는 데다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진지게 밝혔고 남편 김양준과 친정어머니도 김은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시체를 검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언록에 의하면 검엄을 할 때는 시신을 밖에 끌어내놓고 하라고 했다. 박재순이 검관들에게 지시했다. 오작사령들이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안소사의 시신을 끌어냈다. 때는 윤 5월 27일로 한여름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날씨라 박재수는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 오작사령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시체를 마당으로 끌어내려는 것을 지켜보았다. 불과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안소사의 시체는 경직되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엄이 시작되었다. 안소사의 시체에는 열여덟 곳에 자상이 나 있었다. 은혜의 목에 칼이 씌워지고 손에는 착고가 채워졌다.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져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서 안소사의 시신과 은혜를 둘러싸고 혀를 찼다. 은혜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재순은 시신에서 옷을 벗기고 상처의 길이, 넓이, 깊이를 자로 재어 시장에 낱낱이 기록했다. 내가 안소사를 죽였느냐? 박재순이 은혜를 심문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무슨 거달구로 안소사를 죽였느냐? 관장은 우리 백성의 부모 대신이 이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양갓집 여자가 벌어지같은 자들에게 무고를 당했으니 이미 정절을 더럽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소사는 추잡하게 양갓집 부인을 무고했으므로 죽어마땅합니다. 제가 비록 안여자에 지나지 않으나 사람을 죽이면 관에서 사형을 내린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안소사를 죽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죽은 뒤에 최정연이라는 자는 누가 벌을 주겠습니까? 바라건대에 속히 최정연을 잡아들여 저 죽여주시옵소서. 은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최정연을 죽여달라고 형감에게 요구했다. 당돌하면서도 무서운 기세였다. 박재수는 서슬퍼럭해 주장하는 은혜가 장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박재수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은혜가 안소사를 죽일 때 입은 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검엄했다. 은혜의 모시적쌈과 모시치마가 모두 피로 붉게 물들어 흰적쌈 푸름치마의 원래 색을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박재수는 은혜를 감옥에 가두고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에게 보고했다. 초검 발사에 의하면 은혜는 18세의 연약한 여인이고 안소사는 거구라고 되어 있다. 연약한 여인이 어찌 거구의 여인을 살해할 수 있는가? 윤행원은 김은혜가 안소사를 살해한 정범이라는 강진형감 박재순의 보고에 의아해하면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관찰사의 영을 받은 박재수는 여러 차례 은혜를 신문하고 간인들을 신문했으나 공범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이 형조에 장계를 올렸고 형조에서는 정조에게 보고했다. 은혜를 방면하라 은혜가 안소사를 죽인 것은 명백한 살인이다. 정조는 형조에서 올린 개본을 오랫동안 살피면서 탄식했다. 살인사건이지만 악의적으로 정조를 훼송시킨 노파에 대한 단죄였다. 문제는 18세의 연약한 여인이 과연 혼자임으로 거구의 안소사를 살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었다. 공범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를 올려라 정조는 사건을 더욱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은혜가 저지른 살인은 정절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18세의 여자가 살인을 한 것도 그렇지만 정절을 모함했다고 해서 복수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장안의 사대부들 중에는 은혜의 살인 행위를 두둔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사사로이 복수를 하기 위해 살인을 했으니 마땅히 법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장안이 온통 은혜의 살인사건으로 떠들썩했다. 그 사이 황해도 관찰사가 윤시동으로 바뀌었다. 윤시동은 다시 안소사의 시신을 검엄하고 은혜를 신문한 뒤에 정조에게 보고했다. 정조는 은혜의 처벌 문제를 대신들에게 하문했다. 비록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목숨 걸고 원한을 풀었다 하여 이를 창작해 벌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형저 판서가 아뢰었다. 김은혜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어찌 털끝만큼인들 달리 의심할 것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정상으로 보나 나타난 사실로 보나 사건이 일어난 원인으로 보나 칼을 그와 같이 찔러댄 상황으로 볼 때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을 참작해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는 일개 옥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니 좌상에게 자세히 물어서 하려어라. 정조가 형조 판서에게 영을 내렸다. 형조 판서는 즉시 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좌의정 체제공에게 달려가 상의했다. 좌의정 체제공과 상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안소사는 정신나간 사람으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 이웃 사람들에게 퍼뜨렸으니 김은혜가 평소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시집간 뒤 추잡한 소문이 더욱 심해졌으니 여자의 편협한 성미로 봐서 보복하려는 앙심을 의당 가질만 함으로 칼을 무섭게 휘두르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약법 3장에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한다고 하였고 이럴 경우 그 마음을 참작해 줘야 한다거나 저럴 경우 그 정상을 용서해 준다거나 하는 말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김은혜로서는 설사 더 없는 원안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불가하여 이장에게 고발하거나 관하에 호소하여 안소사의 무거죄를 다스리게 하지 않고 제 손으로 칼질을 했단 말입니까? 남을 무거한 말이 아무리 통분하다 해도 그 율문이 사형에는 이르지 않으며 원안을 보복한 일이 비록 지극한 원안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죄가 살인에 적용된 이상 신은 감히 참작하여 용서하자는 논의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형조 판서가 체제궁의 말을 정조에게 전했다. 세상에서 살을 애고 뼈에 사무치는 원안치고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잠시라도 이런 누명을 쓴다면 곧 청길만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름없는데 구덩이는 부여잡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이 누명이야 해명하려 한들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씻으려 한들 어떻게 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원안이 절박하고 통분이 사무칠 때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목매어 죽음으로써 자신의 진실을 드러내는 자가 간혹 있었다. 김은혜라는 자는 18세를 넘지 않은 여자이다. 그는 정조를 지키는 결백한 몸으로 오랫동안 음탕하다는 더러운 모욕을 당하였으며 안소사란 여인은 처녀를 겁탈했다는 헛된 말을 지어내 추잡한 입을 놀렸다. 설사 시집을 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진위를 밝혀 깨끗한 몸이 되기를 원할 것인데 더구나 새로이 인연을 맺어 혼례를 치르자마자 악독한 음해가 다시 물려우처럼 도끼를 뿜어 한마디 말이 튀어나오자 수많은 주둥이가 마구 지저대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었다. 그리하여 원통함과 울분이 복받쳐 한 번 죽는 것으로 결판을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저 죽기만 해서는 헛된 용맹이 될 뿐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부엌 칼을 들고 원수의 집으로 달려가 통쾌하게 말하고 통쾌하게 꾸짖은 다음 끝내 추잡한 여자를 찔러 죽임으로써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는 하자가 없고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렸다. 평범한 부녀자가 살인죄를 범하고 도리어 이리저리 변명하여 요행으로 한가닥 목숨을 부지하길 애걸하는 이유를 범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빗글른 남자라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편협한 성질을 가진 연약한 여자가 그 억울함을 숨기고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목매어 죽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만약 이 일이 전국시대에 있었더라면 그 생사를 초월하여 기계와 지조를 숭상한 것이 섭정의 누이와 사실은 달라도 명칭은 같은 것으로 사마천 또한 이것을 취하여 사기의 유협 열전에 썼을 것이다. 정전은 은혜가 살인을 하고도 이리저리 변명을 하지 않은 점을 가상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그녀를 춘추 전국시대의 자객 섭정의 누이에 비유했다. 수십 년 전에 해섯 지방에 이와 같은 옥사가 있었는데 감사가 용서해 주기를 청함으로 초정에서도 이를 칭찬하여 알리고 즉시 놓아주었다. 그 여자가 추록하자 중매쟁이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청금을 내놓고 데려가려고 해 결국 어느 향반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조의 말은 수십 년 전에 처녀가 정조를 무한받아 살인을 했는데 무죄로 석방되었고 그녀의 열혈에 감동하여 중매쟁이가 구름처럼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김은혜는 이 일을 이미 시집간 후에 결단했으니 더욱 뛰어난 소행이 아니겠는가 은혜를 특별히 석방하라 이 사건의 줄거리와 판결하여 내려보낸 내용을 등서한 후 돈에 널리 알려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람으로서 윤리와 기절이 없는 자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데 이것이 풍속과 교화의 일조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조는 일단 영을 내린 뒤에 침전으로 돌아왔다. 정조는 김은혜 사건이 그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자 김은혜라는 여인의 강직한 성품으로 미루어 석방을 하면 반드시 최정년을 찾아가 살해할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고 그녀를 처벌하는 것도 탐탁지 않았다. 정조는 밤새도록 범민하다가 날이 밝자 다시 영을 내렸다. 호남 지방의 죄수 중 김은혜를 특별히 방면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처럼 강하고 사나운 성질로 그와 같이 분풀이를 하였으니 처음에 손을 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최정년이 다시 김은혜의 독수에 걸려들까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김은혜를 살리려다가 도려 최정년을 죽이게 되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공연한 생각이지만 사람의 목숨과 관계되니 해조로 하여금 사실을 안다치 들어밟히고 해당 도에 공문을 띄어 지방관을 어미 신직하여 다시는 최정년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할 것을 다짐받고 김은혜를 석방한 뒤에 가명에 보고하도록 하라. 은혜는 최정년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기이한 판결이지만 정조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소사 살인사건은 정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공범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나머지 관찰사가 아홉 차례나 조사를 하게 했다는 사실도 특이하다. 이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무언록의 취지를 조선시대 관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여자의 정절은 목숨의 다름 아니었다. 남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따라 죽거나 평생 수절을 하면 열부 또는 절부로 칭송받지만 개가를 하거나 외관 남자에 의해 정절을 잃으면 가문의 치욕으로 여겼다. 정절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외관 남자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해서 손목을 자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잡혔다고 해서 가슴을 베어버리고 자살하는 여인의 얘기도 실록이나 문집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가 20세가 되기 전에 혼례를 했기 때문에 스무살 전에 청상과부가 되는 여자들도 많았다. 부부로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전에 남편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고 평생 수절을 해야 했는데 이는 여자들에게 가혹한 굴레였다. 그러나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려고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주인을 죽인 죄는 시박의 죄 노비 연양의 살인사건 조선시대의 노비는 인간대우를 받지 못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지 못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법률을 정해놓고 이를 금과 옥조로 삼아 가혹하게 다루었다. 주인이 노비를 살해하면 장 90대의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반대로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면 아무리 정당 방위라고 해도 능지처사에 처해진다. 효정 8년 9월 노비 연양과 그 남편 돌무적이 주인 홍준래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사실이 발각되어 삼성 추국을 당하고 능지처사에 처해져 우리의 가슴을 애통하게 만든다. 추간지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다. 효정 8년 9월 산업이 연양의 집에 주인 홍준래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홍준래는 성품이 포악하여 이유도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녀의 아들을 때려 죽였다. 연양은 경악하여 울부짖었으나 홍준래는 이에 그치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녀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가 흘러내리게 만들었다. 방안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연양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죽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이때 연양의 젖먹이 아들이 소란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홍준래는 연양의 젖먹이 아들을 거꾸로 들고 때리기 시작했다. 아가야! 연양과 돌무적은 경악하여 홍준래의 손에서 아들을 빼앗은 다음 홍준래를 밀어뜨렸다. 인연! 종년이 감히 상전을 밀어? 홍준래는 눈이 뒤집혀 길길이 날뛰었다. 연양과 돌무적은 아들의 죽음에 피눈물을 흘렸다. 연양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홍준래는 연양과 돌무적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노비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의 원수를 갚아요. 연양은 홍준래의 눈치를 살핀 뒤에 남편 돌무적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잃은 연양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돌무적 역시 모두 망찰하고 있었다. 주인 아들을 죽이자는 말이오? 우리 아들을 죽인 원수예요. 연양은 남편 돌무적을 재촉하여 홍준래의 목을 삶끈으로 감아서 조르기 시작했다. 홍준래는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했으나 둘이서 합세하여 졸랐기 때문에 이내 축 늘어져 숨이 끊어졌다. 아들의 원수를 갚았으나 방 안은 기묘한 적막 속에 가라앉았다. 연양과 돌무적은 넋을 놓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홍준래가 워낙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살해하기는 했으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큰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연양이 남편에게 물었으나 돌무적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었다. 관에서 알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해. 돌무적이 처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요. 우리가 죽였다는 것을 숨겨야 해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토막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범인이 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시체를 주위 사람들 몰래 처리하기 위해 토막을 낸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진술이다. 연양은 돌무적과 함께 홍준래의 시체를 야산 동굴 속에 암매장했다. 한편 홍준래의 집에서는 홍준래가 실종되었다고 한바탕 난리가 일어났다. 연양은 불안 속에서 마을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큰아들을 야산에 묻었다. 생각하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홍준래가 아무 죄 없는 큰아들을 죽이고 자신을 때린 뒤에 젖먹이까지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후안이 너무나 두려웠다. 연양은 종의 몸으로 살아온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종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종들을 사사로이 매매되기도 했는데 말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헐값에 거래되기도 했다. 연양 역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살인사건에까지 휘말린 것이다. 홍준래가 연양의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연양은 포도청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연양의 아들이 죽은 원인도 조사를 받았다. 포도청에서는 연양의 아들의 시체를 발굴하여 무언록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검엄했다. 노련한 검언간들에 의해 연양의 아들이 죽은 원인이 밝혀졌다. 몬록에 나오는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죽은 피타사 조목과 일치합니다. 검언간이 말했다. 연양의 이마에 난 상처는 무엇인가 주먹에 맞은 상처입니다. 포도청의 포교는 연양을 신문했다. 연양은 아들을 죽인 자와 그녀의 머리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추궁당하자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신과 남편이 합세하여 홍준래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주인 나리께서 제 아들을 구타하여 죽이고 제 머리를 때린 뒤에 젖먹이까지 해치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홍준래의 시체를 발굴하여 검엄하라. 홍준래의 시체를 발굴한 포도청 관리들은 검엄을 한 결과 연양의 자백대로 홍준래가 삼근에 목이 졸려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억울한 일이기는 하지만 종이 주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연양은 삼성 추국을 당하게 되었다. 형조에서는 포도청에 감금되어 있던 연양을 압송하여 신문했다. 연양은 포도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다. 홍준래가 연양의 아들을 죽인 것이 살인을 한 원인이다. 원인은 상관없다. 종이 주인을 살해했으니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 형조에서는 연양의 죄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상민의 경우 처자식이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복수를 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나 종이 주인을 살해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죄에 해당된다. 대명률의 모살 조부모 부모 조목을 보면 노비로서 가장을 모살하면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형률로 적용한다고 했고 사부복주 대부 조목에는 십 악의 죄를 범한 사형수는 부대시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형조에서는 연양의 죄목을 모살 조부모 부모로 결정하여 효정에게 발사를 올렸다. 윤화한다. 효정은 형조의 보고에 간단하게 비답을 내렸고 연양은 부대시로 능지처사에 처해지게 되었다. 연양은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비통해했다. 하늘이요 땅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연양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구강에 윤화은 내려졌고 연양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 서문밖 형장에서 능지처사되었다. 이 사건은 기록이 짧아서 앞뒤가 상세하지 않다. 연양이 어디 출신인지 홍준래가 무엇 때문에 연양의 아들을 죽였는지 연양의 남편 돌무적은 사건 이후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 노비들의 삶이 어땠는지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가 있다. 사형수들은 대부분 임금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는다. 임금은 사형수들에 대해 재가를 하면서 판부를 내리거나 윤화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죄수들이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되기도 한다. 그러나 효종은 연양에 관한 서류가 올라왔는데도 그대로 윤화하여 연양이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연양은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젖먹이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분노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연양의 죄목을 결정한 형조의 관리들이다. 죄수들의 죄목과 형량은 형조에서 결정하는데 죄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형조판서 형조참판 형조참위를 비롯한 사대부들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양에게 모살죄를 적용한 것이다. 임금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있다. 이는 임금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의 형을 집행하라는 영을 내리거나 사형이 선고된 죄수들에게 감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에서 효정은 눈앞에서 아들이 살해된 연양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었는데도 사형을 집행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와는 반대로 세종, 성종, 정조 등은 종종 많은 살인범에게 정률이나 일률 대신 차율을 적용하여 유배를 보내거나 재조사를 실시해 억울한 노명을 벗겨주기도 했다. 질투심에 두 눈이 멀다. 노비 도리 살인 사건 성정 5년 10월 흥인문 박 야산에서 젊은 여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는 너무나 참혹하여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한성부 동부에서 탐문 수사를 벌여 살해된 여인이 북부에 사는 참봉 신자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의 진상은 신자치의 아내 이씨가 남편과 간통한 계집종 도리를 시세마여 어미 이씨와 함께 그녀의 머리를 깎고 때리고 할키고 또 새를 달구어 가슴과 은문을 지져 사망하자 흥인문 박 산골짜기에 버린 것이다. 신자치의 여정 도리의 참혹한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인근에 사는 나무꾼들이었다. 나무꾼들이 한다름에 야산에서 달려내려와 한성부 동부의 관령에게 신고를 하자 동부는 한성부의 지휘 아래 검엄을 하게 되었다. 무언록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검엄하라. 한성부 관리가 영을 내렸다. 동부 관령은 무언록을 펴놓고 여인의 시체를 철저하게 검시했다. 여자의 시체는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며칠 동안 야산에 방치되어 있었으나 시월이라 날씨가 쌀쌀한 편이어서인지 시체는 부피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어 검엄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오작 사령들이 멍석을 깔고 그 위에 시체를 옮겨놓자 의생들이 시체의 옷을 벗긴 뒤에 육안으로 살피고 서리들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오른쪽 가슴에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의 상처 길이는 일촌 폭은 사푼 찔린 상처 입니다. 의생이 관령에게 보고 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칼에 찔리면 상처가 버드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벌어져 유협상 이라고 한다. 목숨이 끊어진 후에 찔리면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다. 거기 붉고 푸른 점은 무엇인가? 관령이 여인의 전무덤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불로 지진 상처로 인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난 것인가? 예. 살아있을 때 불로 지지면 살이 타들어 가면서 주위의 살이 오그라듭니다. 관령은 시체에 참혹한 모습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인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불에 찢어 숨이 끊어졌는데 음문까지 찢어 검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한성부 동부는 목격자 탐문수사를 벌여 젊은 여인의 시체가 북부에 사는 참봉 신자치의 여종 도리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다. 도리는 신자차의 집에서 거느리는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종모법에 따라 어미의 신분에 따라 자식의 신분도 결정된다. 어미가 신자치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도리도 태어나자마자 신자치의 여종이 되었다. 도리는 자라면서 점점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여자로서의 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리는 신자치에게 겁탈을 당했다. 여종으로 주인의 소유물이니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었다. 밤마다 달려드는 신자치의 노리개 노릇을 하던 도리는 어느 날 신자치의 아내 숙비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미년이 감히 나리에게 꼬리를 쳤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 숙비는 겁탈을 당하여 성의 노리개로 전락한 도리에게 오히려 죄를 덮어씌워 잔인하게 사형을 가하다가 죽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성부에서 형조로 보고되지 않았다. 참봉 신자치가 뇌물을 썼는지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듯 했다. 게다가 주인이 종을 죽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흔히 있는 사건 중 하나였다. 신자치의 집종들은 도리가 주인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종이 주인을 고발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고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해도 소문이 널리 퍼지는 바람에 사원부 감찰이 알게 되어 성종에게 보고했다. 북부의 참봉 신자치 아내 이시가 그 어미와 더불어 신자치와 간통한 계집종 도리를 묶어놓고 온갖 잔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계집종의 머리를 깎고 때리고 핥혔는가 하면 또 새를 달구어 가슴과 음문을 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인간으로서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치 아내와 장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여종의 몸을 뼈만 남게 만들어 흥인문 밖 산골짜기 버렸으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청컨대 이시 모녀를 잡아다가 국문하게 하소서. 사원부의 보고에 성종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참으로 무서운 자들이다. 인간이 어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른다는 말인가. 그들을 잡아다가 의금부에 가두고 국문하라. 성종의 주상같은 영에 의금부가 신자치와 부인 숙비 장모 막생을 잡아다가 국문했다. 숙비와 막생은 의금부의 조사를 받자 범죄 행각을 낱낱이 자백했다. 죽은 도리는 저희 집 개집종인데 남편이 범간하고 처벌어들여서 제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숙비가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진술했다. 도리를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히 구하라. 의금부 도사가 숙비를 엄중하게 추궁했다. 의금부에서 신문을 할 때는 문사 낭청이 일일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사 낭청은 조선시대 때 죄인의 취조서를 작성하고 읽어주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이다. 국청 정국 성국 추국이 벌어질 때 필요한 기관에서 차출되어 위간 의금부 당상 형방 승지의 지휘를 받아 도사와 함께 임무를 처리했다. 소인 소인이 어미와 함께 도리를 발가벗겨 묶어놓고 얼굴 가슴을 꼬집고 때린 뒤에 쇠를 달고 짖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흉악한 짓을 하였느냐? 남편의 사랑을 받는 도리가 미웠습니다. 소인 두 눈이 멀고 두 귀가 먹어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숙비는 더 이상 깊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의금부는 막생과 신자치까지 철저하게 신문한 뒤에 성정에게 보고했다. 신자치 안에 숙비가 어미 막생과 더불어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 도리를 죽이고자 얼굴과 가슴 은문 등을 담금질한 죄는 가장이 관사에 고하지 아니하고 노비를 구타해 죽이면 장 일백대에 처하고 죄가 없는데 죽인자는 장 육십대에 도 일련에 처하며 당방인구는 모두 놓아서 종량하게 한다는 율에 해당합니다. 숙비는 수범임으로 장 육십대에 도 일련인데 여자임으로 장 일백대를 단위 결벌하고 나머지 죄는 속하게 하며 막생은 수정임으로 한 등을 감하여 결장 일백대에 처하고 도리와 당방인구는 다 놓아서 종량하게 하며 신자치가 가장으로서 금지하지 못한지는 부릉위사리 중자에 해당하므로 장 팔십대에 처하고 고신 삼등을 빼앗게 하소서 신자치 아내는 사족의 딸임으로 결장할 수 없소 전례를 알지 못하니 이를 어찌 처리하면 좋겠소 성종이 난처하여 대신들에게 물었다 양반의 부인에게는 곤장을 때려서 죄를 자백받을 수 없었다 지사 노사신이 대답했다 전례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듣건대 이맹균의 아내가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을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세종께서 이맹균만 부처시키고 그 아내는 죄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대사성 권채의 아내도 질투로 계집종을 죽였는데 권채를 부처시켰습니다 허조가 아뢰기를 이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임으로 부처는 과중합니다 하니 세종께서 곧 소환시켰다고 하는데 신자치의 아내가 어미와 함께 행한 일은 잔인하나 이 또한 종과 주인 사이의 일임으로 결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래는 죄가 없는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자는 장 60대 도 1년에 처한다는 조목만 있고 지금 이 범죄는 유래 정조가 없기 때문에 신 등이 이 유래 견주어 대조한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정률이 아니므로 이 유를 써서 속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옳도다 옳도다 노사신의 말에 성종이 무릎을 치고 원로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해서 아래게 했다 정창손 신숙주 한명회 윤자훈이 의논했다 신자치의 아내 숙비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의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인은 권장을 때릴 수 없으므로 다만 외방에 부처하게 하고 신자치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심만 거두고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아내가 이미 그 지하비를 지하비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질투는 칠거지약이 하나이므로 마땅히 서로 멀리 떨어뜨려서 풍속을 바로잡게 할 것이며 그 어미 막생은 딸을 도와서 잔인함과 사나움을 부렸으니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정인지는 정창손 등의 생각과 같았으나 신자치에게는 가벼운 형벌을 내릴 것을 청했다 신자치는 마침 그때 다른 곳에 있어서 자세한 실정을 알지 못하였는데 조율이 보통보다 지나친 듯합니다 청컨대 벼슬만 파소서 성정은 정창손 등의 의견에 따라 신자치를 경상도 안음에 막생과 숙비를 산음에 부처시켰다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렸다 신자치는 아내 숙비와 떨어져 있게 하고 아내의 어미 막생과 아울러 외방에 부처하게 한 것은 악랄함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신자치는 안음으로 막생과 숙비는 산음으로 수만 번 쉴 정도로 가까운 곳에 귀양보냈으니 그 둘이 다시 합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부부를 떨어져 있게 한 본의가 아닙니다 또 막생과 숙비의 본가가 함양에 있는데 산음과의 거리가 다만 하루길이므로 완악한 무리를 본가 가까운 곳에 귀양보내는 것은 악함을 징계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컨대 배소를 바꾸어서 징계하소서 숙비와 막생의 배소를 옮기는 것이 가하다 성정은 신자치의 장모 막생과 아내 숙비의 배소를 충청도 진천으로 옮기게 했다 도리는 양반 신자치의 부인인 숙비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 죽었다 그러나 주인이 여정을 죽인 사건이라고 하여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벌을 받았으니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시대 여정 도리는 용모가 아름다워 주인 신자치에게 겁탈을 당해 첩이 되었다 겁탈을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한 남자를 놓고 사랑을 다투다가 죽음을 당하여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한 꽃처럼 쓰러진 것이다 조선은 남성들의 나라 폭력성과 잔혹성은 남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이 주로 남자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집에서 거느리는 여정들에 이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욱 잔혹한 면이 있다 여정에게 온갖 매질을 하다가 구더기가 들끓는 똥까지 먹여 죽게 한 권채의 부인 여정의 음문을 불에 달군 새로 남자들에게는 남자들에게는 성적 유의 대상에 친하지 않고 여자들에게는 사유물과 다를 바 없었다 여정을 겁탈하는 방법인 십격 묘법 이라는 말이 당시 양반가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조선시대 여정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아호 탐욕 굶주린 호랑이가 고기를 탐내듯이 백로 규어 백로가 물고기를 노리듯이 여정을 훔쳐보고 노호 청핑 여우 같은 늙은 아내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뒤에 한선 탈곡 추운 날 매미가 껍질을 벗듯 여정에 옷을 벗긴다 영묘 농서 고양이가 쥐를 놀리는 것처럼 희롱하고 창응 포치 무서운 매가 꿩을 낙하채듯 여정을 덮친다 옥토 도락 옥토끼가 방아를 찢듯이 사랑을 나누고 여룡 토주 용이 구슬을 토하듯이 정액을 배설한다 오우 천월 소가 달을 쳐다보듯이 헐떡거리면서 노 마 환 가 늙은 말처럼 집으로 돌아온다 조선 중기의 문신 성요학의 소고 면순에 실려있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가 문집에 기록될 정도로 널리 퍼진 것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여정을 인간 이하의 소유물로 취급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거쳐하는 공간은 규방이다 여성들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다 대부분의 여성이 여기서 길쌈과 바느질을 하기도 하지만 드물게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여자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집을 간 뒤에도 규방에서 욕구를 노르면서 살아가야 한다 여성이 활동하는 공간은 제약되어 있으나 사대부가의 안주인은 규방을 지배한다 그러나 규방을 지배하는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데 남편이 처불들이거나 여정을 범간하여 처부를 거느릴 때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자들의 폭력성에 피해를 입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인 여정이라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신자치의 아내와 그 친정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의 원인은 단순하지가 않다 조선은 남자가 처첩을 거느리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투나 투기를 칠거지약이라고 하여 엄격하게 금지했다 남자들은 본처 외에 첩을 하나씩 두어야 양반 행사를 하고 벼스라치가 되어 지방 수령으로 발령을 받으면 기생들의 수청을 받는다 남자들은 자유롭게 성생활을 즐겨도 여자는 그럴 수가 없었다 오로지 한 남자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 남자는 첩을 두는 것도 모자라 기생집을 출입하고 집 안에서 거느리는 여정까지 넘보았다 여인들로서는 당연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자에게 화풀이를 할 수는 없고 대신 노비 출신의 첩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집현전 학사 권채의 부인이 여정을 학대한 것도 실상은 조선이 남자들의 나라였기 때문에 빚어진 사건이다 네 이렇게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을 5편의 영상으로 낭독해 드렸습니다 과학수사와 법의학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에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구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